은맹은 했지와 그랬지 이번에도 엄빠가 그럴 거라 했지 그래도 돌멩이 뿌려뒀다 그랬지 돌멩이 없어서 빵 부스러기 흘려뒀다 했지 요, JMT 아빠가 왜 빵이? 얘들아 혹시 근처에 떨어진 빵 못 봤니? 맛있네 야, 금방은 안 된다 했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왜 갑자기 울부짖는 거야? 길을 잃었다 했지 니가 다 처먹었다 그랬지 저런, 내가 도와줄게 이름이 뭐야? 사는 집 주소는 알고?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적 내 이름은 했지 내 이름은 그랬지 난 은맹이다 옹 에이큐, 내가 왜 이러지? 그나저나 보좌도 없이 이런 깊은 숲에 왜 온 거니? 이렇쿵 했지 저렇쿵 그랬지 어쩌구 했지 어쩌구 그랬지 잠깐 엄빠가 너네 이 숲 쪽에 버렸다고? 어떻게 아이들을 이 은맹이 집도 찾아주고 엄빠도 혼내주겠는? 그 전에 배고프다 했지 오르륵이라 그랬지 그런데 이런 깊은 숲에 음식점이 있을까? 오,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쁜 과자집이?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가득하다 했지 마녀건 빵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바 구한다 그랬지? 그렇긴 하지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한 입 먹으면 어른은 동심의 세계로 아이들은 꿈과 환상의 세계로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은 맛을 구현했지 저건 내가 주워먹던 빵? 맛있다! 경력지갑격! 기업 성공! 이렇게 일자리까지 해결! 근데 엄마 찾으러 안 가도 되는 거야? 그건 우리가 알아서 안다 그랬지 오, 더 화려해졌네 혜찌와 그레찌는 일 잘하고 있으려나? 얘들아! 내가 오는다, 혜찌! 이제 곧 노른자 된다, 그레찌! 뭐하는 거야? 마녀님은 어디 가고 너네끼리 있어? 반죽하라고, 혜찌! 반죽을 때까지 치대라, 그레찌! 아, 아니, 마녀님! 혜찌가 과자 만들라, 혜찌! 그레찌가 이 땅 자기들 거라, 그레찌! 쟤네 멍청하다, 혜찌! 쉽게 속을 거라, 그레찌! 이런 못된 남매 같은이라고 순 사기꾼이잖아! 감히 순수한 파티시아의 열정을 속여 건물을 가로채여 하다니! 맨페이스! 당근당근, 쏘리 쏘리 빌어서 잠금해제 건빵선생과 별세탕! 은멘과 당근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! 움직여라, 건빵선생들이여! 쏘리 쏘리 빈 아이다! 가자! 목 막힛다, 혜찌! 목 막힛댄 하늘을 봐! 별사탕 공격! 야, 또 당치라, 혜찌! 너무 아팠다고, 그레찌! 여기가 안전하다, 혜찌! 너무 아팠다고, 그레찌! 이 자식들! 꺼내달라, 혜찌! 거내고 싶다, 그레찌! 잘못했으면 잘못했다, 사과해야지! 당장 마녀님께 사과해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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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혜찌, 혜찌, 혜찌! 첫째 첫째 첫째! 오늘도 문제 해결, 해결, 해결! 마녀님, 이제 저는 여기 과자 평생 서비스! 손님, 왜 이러시죠? 너네들, 다신 안 그런다고, 혜찌! 약속한, 그레찌! 아니, 저 말투는 집안 내력인가? 으쌰, 으쌰, 음행과 함께 으쌰, 으쌰, 소리 질러!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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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! 짧은 인생 웃길만 걷자! 으쌰! 오케이!